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겠는데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이죠. 지난 3주일에 성전정화를 마친 다음에 그 광경을 다 봤겠죠. 이 니코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좀 찾고자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라삐여,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스승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주님과 함께 선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모든 표징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항상 표징에 대한 것을 항상 주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모든 구약 성경의 하느님과 백성과 예언자의 관계가 표징으로 드러났죠. 당연한 겁니다. 니코데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니코데모의 신앙은요. 예수님에게서 완전치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증거를 대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니코데모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하느님의 표징과 율법과 말씀을 꿰뚫고 있는 정통 율법학자죠. 따라서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하고 잘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한 다음에 가난한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중에 불병불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에게 또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음식이 뭐냐 물도 없다 또 차라리 종살이 하던 에집트가 낫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표징으로 우리를 드러낼 것이냐 하는 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이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이 표징인데 그걸 자꾸 뭘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그 표징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모든 표징의 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전부 표징으로 가득 차였잖아요. 그 표징 중에 표징이 바로 십자가고요. 모든 표징의 완성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분이 예수 그리시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민숙이 나와 있는 불뱀에 대한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불평불만으로 뱀에 물려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라 했지만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당신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표징으로 구원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인 표징인 외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즉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의 표징의 표징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표현해줘요. 심판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둠 사랑한 것이 그거 심판 자체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택했다는 겁니다. 니코데모가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오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즉 표징에 대해 어느 정도 이 니코데모는 자기 자신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정화와 참회의 시간이죠.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적절한 시간이 바로 사순 시기이죠. 그런 점에서 빛나는 힘보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는지 성찰하고 정화하는 시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허물로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정화와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는 무상으로 갑없이 풍성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 시기에 제 4주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믿음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빛이 신 십자가 부활까지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도 똑같이 구원의 여정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사순식이 남은 사순식이 은혜롭게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